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 용어들을 살펴보겠는데 배당할인모형, 노멀클러시, 애드호클러시, 그린스완, 밴드웨건효과, 배블론효과,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싱크로나이즈드 슬로다운, 망중립성, 젠트리피케이션, 아베노믹스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교재 57페이지 주식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률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전환하는으로써 주식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을 뭐라고 그러냐면 배당할인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쓰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매기마다 발생하는 배당들을 할인률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 배당할인모형이라고 합니다. 할인이 현재 가치로 할인했다는 얘기예요. 미래의 값을 현재 가치로 그 다음에 평범함을 뜻하는 노멀과 반하다를 일컫는 크러쉬의 합성어이다. 그러니까 노멀과 크러쉬를 합치면 노멀 크러쉬겠네. 그죠? 과거의 명품과 같이 특별하고 화려한 소비보다는 SNS를 기반으로 하는 젊은층 등을 중심으로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을 추구하는 경제활동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래요. 명품 같은 거 말고 어떻게 젊은이들이 SNS를 기반으로 하는 자, 그 다음에 관료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임시적 저자. 밑줄 계세요. 전문가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임시적으로 모여서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계속 관료제처럼 쭉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애드호클라스예요. 애드호클라스. 뷰로클라스가 관료제라는 뜻인데 이거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유래가 제2차 세계전 당시 투입됐던 기동타격대가 애드호크라는 팀이 있었는데 애드호크 팀은 임무를 완수원에 해산했다가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면 재구성화에 활동하는 특징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료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초래할 경제금융위기를 뜻한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경제금융위기를 뜻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린스완입니다. 그린스완. 예상하지 못한 경제위기를 뜻하는 블랙스완을 살짝 변형해서 만든 용어죠. 예를 들면 화석연료의 사용이 줄어들고 친환경적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 화석연료와 관련된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경제금융의 구조가 바뀔 수 있겠죠.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금융 전반의 변화가 생기는 걸 그린스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소비자가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를 쫓아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말한다. 악대차가 뭐냐면 영어로 밴드웨건인데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악단을 선도하며 요란한 연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이 악대차, 밴드웨건을 악대차 효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밴드웨건을 우르르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유래됐다. 결국 유행의 동지함으로써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비이성적인 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밴드웨건 효과. 소비의 한 행태죠. 요게.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에 반하는 재화. 밑줄. 자,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 답이 나왔네요. 배블런제라고 해요. 배블런제. 사치제 또는 명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재화는 가격이 비쌀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과시욕구를 반영한 소비현상 밑줄. 과시욕구를 반영한 소비현상을 우리가 배블런 효과라고 해요. 배블런이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주아주 굉장히 괴팍했다 그래요. 저 사람이 아주. 그래서 어느 대학 하바드 대인가 무슨 어느 대학 교수였는데 그 학생들이 아주 치를 떨었다고 그럽니다. 수업을 안 들었대요. 워낙 괴팍해가지고 막 자습해. 그래 놓고 시험 막 엄청 어려운 거냐고 막 그랬다고. 아주 악명높은 교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같이 생산할 경우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같이 생산할 경우가 개별 기업이 한 종류의 제품만을 생산한 경우보다 평균 생산 비용이 적게 들 때 자, 이거 보세요. 이거하고 이 다음 질문을 읽어볼까요? 한 기업의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때 자, 둘 다 장기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데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여러 제품 동그라미 여기는 한 기업의 한 재화를 재화 한 가지를 증가시키는 거를 이게 있고 이건 여러 제품을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요. 여러 제품을 같이 생산할 때 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범위의 경제라고 해요. 범위의 경제. 근데 이거는 한 재화를 생산량을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거고 이거는 한 재화를 한 재화의 생산량을 늘리는 건데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규모의 경제. 그래서 여기는 이게 Economist of Scope이잖아요. 범위고 Economist of Scale, 규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 제품, 이건 한 재화의 생산량을 늘릴 때 둘 다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동반둔화란 뜻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하강 국면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용어이다.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2019년 하반기에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경제가 동시에 경기 하강 국면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 동반적으로 둔화한다는 게 Synchronized Slowdown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터넷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인터넷 사업자나 정부들은 어떤 똑같은 인터넷 비용을 지불하면 그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뭐냐면 망중립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으로 원래 거주하던 주민과 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 그러니까 어떤 관광지 같은 게 되면 거기 어떤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이라고 할게요. 원래 살던 주민들이 높은 땅값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자, 아베 일본 총리가 2012년 말 집권 이후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을 가리킨다. 금융 완화, 확장 재정, 규제 완화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데 과도한 통화량 증가와 비효율성에 의한 비판도 일고 있는 게 아베노믹스죠. 아베노믹스 그래서 오늘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씩 여러분들 이제 좀 여기까지 왔으면 공부하는 방식이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기억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